아스웨터 A005 구입 데프니그 구입 풍마 NG 구입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NG 사실 이게 제일 미끄러워요 지금 보면 스터드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미끄럽습니다 A6 DS 라이트 LG 풍마 NG 보다는 조금 나아요 안정색 같은게 좀 나는데 느끼기에는 TF 고무 보다는 보세요 나이키 TF9 엘리트 AG 모델 이 모델인데 역시 이것도 지금 인정은 안되어서는 조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고무창으로 되어있는 TF 보다는 그립이 좋지는 않아요 네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느꼈는데 그 이게 고알레 프리미엄 아퍼스틱 프리미엄 제품의 그립인데 아침에서 느꼈는데 마른 인조 잔디여서는 TF가 그립이 제일 강해요 이렇게 잔디 길이가 특히 이렇게 길면 더더욱이 앞 제품들보다 훨씬 그립이 강해요 다시 대표니 전형경의 TF 그립이에요 TF 그립인데 이렇게 바닥에 딱딱한 데로 가면 소리 들으시죠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간색 아웃솔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